대학로다. 밤됨에 아저씨가 색소폰으로 정협의 nothing better를 부르더라. 영감이 오더라. 나도 해야겠다. 색소폰 사러 낙원 상가로 갔다. 비싸야 80만원 정도 생각했다. 이 제품 살 바에 얼마 더 보태서 상의 제품 사자라는 생각을 몇 번 돌리고 나니 280만원 긁었다. 이건 뭐 이제 5초 자고. 어디서 배울 건데? 어. 아팅 배럴. 며칠간 뇌혈관 당길 정도로 불었는데도 소리가 안 나더라. 알고 보니 마우스 피스 상하를 바꿔서 끼웠더라. 매일 연습하니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. 지금은 학교송이 땡땡땡 정도 연주가 가능하다. 컷거리처럼 조금씩 연주가 발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조작권 때문에 아쉽다. 나중에 낫딩 배럴이 완성되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. 나중에 낫딩 배럴이 완성되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. 어릴 때 학교든 집인 어른들이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더라.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. 찾으려고 노력을 해라. 그래서 물어봤다 나한테 운동 잘하나? 아니 음악 잘하나? 아니 미술 잘하나? 아니 공부 잘하나? 아니 키 크나? 아니 얼굴 잘생겼나? 아니 박살나는데 잘하는 건 메이플스토리 주문서 사재기 하나밖에 없더라. 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건데 그래서 운동, 음악, 미술, 공부, 게이밍 이 모든 분야를 김벌레가 매일 꾸준히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줄게. 내 같은 새끼가 남들한테 동기부여를 위해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고 추상적이면 노력을 시작하기가 힘들다. 그래서 내가 좌표가 될게. 평균 이하인 김벌레가 매일 꾸준히 했을 때 복싱, 음악 프로듀싱, 수능, 미술, 영상편집, 롤티어 등등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네?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만 하면 쟤보다 잘하겠다. 명확해지잖아. 현우진 선생님, 조정식 선생님, 김동욱 선생님, 백호 선생님, 장풍 선생님, 이다지 선생님. 50만원 12kg인지 14kg인지 잘 모르겠는 중량스쿼트다. 어깨는 많이 돌아왔다 다친 상태에서도 재활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팔꿈치는 여전히 문제다 지난번 했던 견갑골프시업 1단계다 이번엔 팔을 펴고 벽에 대고 하는 2단계다 팔꿈치는 전혀 굽히지 않은 채 해야하는데 의외로 어렵다 1, 1, 1, 2 1, 2, 1, 4, 1, 2 1, 2, 5, 2, 2, 1, 2 어! 오! 하얗고 여기로 으흠